인간 퀴스네! 와 역시 역시! 다 해놨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상품 금뱃지 돌아왔습니다 금뱃지? 와 처음 받아봐! 야! 어! 불이 들어와! 야 이거! 아니 그 저기 그 아 그럼 받으세요! 마음 넓은 멤버들은 가끔 좋아 내가 친구한테 오케이 내가 줬으니까 현섭이 감사합니다 줄 사람 주고 챙길 사람 챙길 줄 사람 주고 챙길 사람 챙길 줄 사람 주고 챙길 사람 챙길 진짜 너무 좋아 나는 나은이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저도 나은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너 왜 자꾸 나랑 같이 다니려고 했어 인간이니까 같이 다니자고 아 얘가 인간이라도 같이 다닌거야 아니 근데 답답한거는 그거야 지금 세찬이가 겨우 마음잡았는데 또 나은이가 와가지고 아유 진짜 진짜 아 이게 또 좀 그냥 흘리는게 이게 쉽지 않아 아 진짜 아니 진짜 효섭아 괜찮아 그래 오늘 아유 고생 많이 해 마음고생 엄청 했어 잠깐 쳐가지만 너 나 뛸 때 어땠니? 도끼 눈을 하고서 그냥 별사항도 아니었어 내가 장난 쳐서 아이 귀신인거 같은데? 이거 봐 귀신인거 같은데? 그랬더니 장난친거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된 이상 없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된 이상 없을 수가 없네 아니 뭐야 그게 아 진짜로? 정말? 아니 효섭이가 나한테 한번 뜯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효섭아 안 뜯는데? 들어가 있으라고 에? 들어가 있으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지금 얘기 중이잖아 잠깐만 있어 나도 한마디로 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있었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지 얘기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은